41. 비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도난으로 인한 것. 2. 화재로 인한 것. 3. 지진 등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정답은?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2. 반상차림에서 기본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간장. 2. 탕. 3. 밥. 4. 회. 정답은? 4. 회. 43. 다음 중 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비. 2. 경비. 3. 재료비. 4. 노무비. 정답은? 1. 직접비. 44. 채소를 냉동시킬 때 전처리로 대치기를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살균효과. 2. 부피감소효과. 3. 효소파괴효과. 4. 탈색효과. 정답은? 4. 탈색효과. 45. 다음 중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중음식점. 2. 병원의 직원식당. 3. 공장의 종업원 급식소. 4. 기숙사 내의 식당. 정답은? 1. 대중음식점. 46.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2. 제빵, 재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 식품의 조리와 방부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정답은?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47. 원가계산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발생기준의 원칙. 2. 상호관리의 원칙. 3. 진실성의 원칙. 4. 예상성의 원칙. 정답은? 4. 예상성의 원칙. 48. 조리의 기본 조작 중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적이 커짐으로 가열할 때 열의 전도가 좋아지고 조미료 침투도 잘 되나 영양소에 손실이 많다. 1. 썰기. 2. 씻기. 3. 분리기. 4. 누르기. 정답은? 1. 썰기. 49. 다은중 간장의 지미성분은? 1. 아스코르빈산. 2. 포도당. 3. 전분. 4. 글루탐산. 정답은? 4. 글루탐산. 50. 단체급식 시설별 고유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체급식, 작업능률 향상. 2. 학교급식, 편식교정. 3. 군대급식, 복지향상. 4. 병원급식, 건강회복 및 치료. 정답은? 3. 군대급식, 복지향상. 51. 공중보건의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학생만이다. 2. 근로자만이다. 3. 개인에 국한된다. 4. 모든 인간집단이다. 정답은? 4. 모든 인간집단이다. 52. 해충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 발생원의 제거. 2. 성충구제. 3. 유충구제. 4. 방충망의 설치. 정답은? 1. 발생원의 제거. 53.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전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질. 2. 장티푸스. 3. 홍역. 4. 콜레라. 정답은? 3. 홍역. 54.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면역. 2. 병인. 3. 숙주. 4. 환경. 정답은? 1. 면역. 55. 집단감염이 잘되며 항문 부위에 소양증이 있는 기생충증은? 1. 간흡충. 2. 회충. 3. 요충. 4. 구충. 정답은? 3. 요충. 56. 다음 기생충과 인체감염 원인 식품의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1. 간흡충, 민물고기. 2. 폐흡충, 가잘, 개. 3. 무구조충, 바다생선. 4. 유구조충, 돼지고기. 정답은? 3. 무구조충, 바다생선. 57. 환경오염에서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연기의 배출 시 색과 투명도를 조사하는 도표를 말한다. 2. 물을 정화하기 위한 여가법 중에 하나이다. 3. 공기 중에 입자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8. 다음 중 공해의 발생 원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1. 인구의 증가 2. 화산의 폭발 3. 산업의 발달 4. 물질 소비의 증가 정답은? 2. 화산의 폭발 59.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1. 진폐증 2. 물열 3. 저산소증 4. 군집독 정답은? 1. 진폐증 60. 회춘감염의 예방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쥐의 구제 2. 분유처리장 설치 3. 어류의 가열 섭취 4. 용류의 가열 섭취 정답은 2. 분유처리장 설치 4. 수술